13년만의 기적, 박흥신 목사의 간증, 저는 어느 날 새해 추운 날 서울 동대문구 도심 사거리 건너편 마을 첫 주 첫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첫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제목을 듣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고자 들어갔습니다. 신방 예배를 마친 후 저는 신방 받은 김미연, 가명, 성도님에게 오늘 새해 첫가정이니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김미연, 성도님은 우물주물하고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상황이 겸연쩍었는지 함께 신방 간 제가 존경하는 권사님이 건면하였습니다. 김미연, 성도님, 어떤 기도 제목이라도 좋으니 목사님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신다니 어려워 말고 새해 첫 말 첫 신방인 만큼 비밀이라도 힘든 일이라도 꼭 이 시간 말씀해 보시고 축복기도 받으세요. 권사님이 주저주저하는 여성도님에게 두 번씩이나 권면하니 겨우 김미연, 성도님은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목사님, 저 사실은요. 제 남편은 한국 사람이 아닌 중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국인 제 남편이 한국 사람과 달리 얼마나 얼마나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원하는지 늘 아들 아들 하는데 아들은 커녕 13년간 전혀 임신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소망은 없어지고 그래서 유명한 병원에 가서 이 방법 저 방법 그 힘들다는 시험관 아기를 몇 차례나 해보고 13년간 임신을 위해 모든 방법을 다 해봤지만 아기를 결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하여 이제는 할 수 없으니 우리 아이를 입양하고자 입양기관을 알아보았고 지금 최종적으로 입양서류를 다 준비했습니다. 목사님, 입양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 그러셨군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그런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저도 생각지 못하게 성령의 큰 감동이 저의 마음속의 그곳에서 크게 역사했습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5절 이하 이 곧이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성도님 그 입양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그러고는 성도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성도님, 하나님을 정말 믿으세요? 설교는 늘 들으시지만 오늘도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오시고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진실로 믿으시냐고요? 만약 성도님이 진실로 능력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저는 오늘 성도님이 그토록 오랫동안 13년간이나 바라왔던 귀한 생명 아기의 임신, 잉태를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만약 성도님이 하나님을 정말 믿지 못한다면 저희는 축복기도를 더 이상 하지 못하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성도님 이 시간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님은 10초 정도의 침묵 후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목사님, 저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저희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주어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2장 5절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쇄약하도다. 사무엘상 2장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7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무엘상 2장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김피판자를 거름더미에서 그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리고는 상식적으로는 그래서는 안 되는데 성도님의 믿음을 약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저는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입양서류를 받아서 바로 찢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생각해보니 그날 좀 과격했죠. 물론 평상시 전혀 저답지 않은 행동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마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의 마음을 충동시키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제 손 밑에 권사님의 손을 그리고는 그 밑에 김미연 성도님의 손을 하고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김미연 성도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은총으로 귀한 생명을 잉태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미연 성도 부부에게 귀한 생명이 잉태되어 올해 가을에 출산하여 온 성도들이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기 첫 교회 출석 축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고 나니 성도님의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그리고는 저희는 추운 그날 그 집을 나와 다음 집을 신방했습니다. 그리고는 약 한두 달이 지난 어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여성도님이 밝은 얼굴로 반가이 인사를 합니다. 박 목사님 목사님 감사한 일이 일어났어요. 드디어 제가 임신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임신이 되었다구요? 목사님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요 제 몸이 하도 이상해서 산부인과를 갔는데 감당의사가 진료를 다하더니 지난 새해 정월 첫 주에 임신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매주 성도들은 불러오는 배를 다 같이 보며 그의 가을 온 성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기를 데리고 처쉽에 참석했는데 더 놀라운 건 아기가 정말 덕두꺼비처럼 생긴 아들이었습니다. 기왕이면 그 남편이 왕자 같은 아들을 원하지 덕두꺼비 같은 아들을 원해서 아기 얼굴이 정말 그날 보니 덕두꺼비같이 생겼습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들을 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평생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던 10가정 정도를 위해 사무엘상 두 장의 말씀을 늘 읽게 하고 부부가 같이 일주간 새벽기도회를 같이 나오면 그날 임신을 위한 축복기도를 해주었는데 13년이던 10년이던 7년이던 5년이던 대부분의 가정이 기도받던 그 해만일 연안에 임신을 하여 출산했습니다. 단 한 가정이 청년때부터 부부로서 아기를 출산하지 못했는데 우연히 5년 전 그 가정을 만났는데 놀랍게도 그 가정은 목사님과 사모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아기를 갖던 같지 않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아기를 주시는 것도 사실 인간의 기도 곧 기도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임신을 위한 축복기도를 할 때면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은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주권적인 역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뒤로 물러나가지 않고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오늘이라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도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벌써 기도받고 태어난 여러 명의 아이들이 고등학생 대학생과 30대의 나이가 되었군요. 2019년 2월 26일 미국까지 가서 기도해준 미국인 부부가 있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최근 알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해 정말 고민했던 부부였습니다. 저는 그동안 부부에게 사무엘상 2장을 40일간 연속 읽게 하고는 이번에 미국 칩을 찾아가 기도해 주었는데 이미 성령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동안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주님께서는 귀한 생명 잉태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직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2장 5절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쇄약하도다. 6절 여우아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7절 여우아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구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피판자를 걸음 더미에서 그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우아의 것이라 여우아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우아의 것이다. 땅의 기둥들은 여우아의 것이다. 땅의 기둥들은 여우아의 것이다.